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납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전자장치 부착, 사건 관련자들과의 직간접적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어제 김인섭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.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, 지난 5월 기소된 김 전 대표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까지 였습니다.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속도로 봤을 때 다음 달 1심 선고가 어려운 만큼 재판부는 조건을 달아 석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